대구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입니다 가까운 군위에 처외 삼촌이 과수원을 경영하셨습니다 이분은 옛날인데도 일본에서 대학을 공부하셨고 미군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장로님이십니다 한 번은 과수원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사과 추수를 도와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이 농사를 하면서 배운 것이 많아 한 나무에 달리는 사과도 그 모양과 맛이 달라 굵고 맛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작고 맛 없는 것도 있어 왜 그럴까? 그것은 가지가 받아들이는 영양분의 정도가 달라서 그래 김 목사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성령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책임이 있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새벽 기도 때마다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 드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하는 책임이 제게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함께 생각했던 것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하지 못하거나 뒷걸음질 치면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라는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만 바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때 그때 이해가 진정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담는 변화를 일으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의 길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문 13장의 네 가지 밭의 첫 번째 밭처럼 길가와 같은 이기적인 내로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실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전문가나 미래학자들이나 심지어 신학자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특히 교회 성장학을 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미 교인들이 피로감에 젖어 있다 올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모이지 않고 피로감에 젖어들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당할 수 있다 지금도 이미 심각한데 이게 계속되어지면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올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한국교회에게도 매우 중요한 해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면 한국교회는 도리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질적으로 변하고 양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도리어 올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가득 받아서 그리스 안에 있어서 주님 닮고 하나님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그런 체험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의 심부로서 주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이중섭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종이가 없어서 은박 종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은 명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인생은 불행했지만 아름다운 그림, 뜻이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올해가 소의 해인데 이중섭 화가는 소의 그림이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가 없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해에서는 그분의 천재성을 인정하여 조폐공사에서 지폐형 메달을 출시했습니다 화가로서 지폐형 메달을 만든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괴짜 화가이지만 천재였습니다 특히 그림은 종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었습니다 올해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내 믿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명화가 될 수 있고 명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부문의 말씀 1절에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의 시작이지요 대초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리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족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경의 열매를 가득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삶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사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나지라 이불을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 이전에 제일 먼저의 현상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빛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두움보다 더 깊은 어두움입니다 그 어둠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지라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만드신 저 빛은 태양빛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넷째 날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창조과학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양빛이 아닌 빛이 지금도 있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햇빛이 없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도 어떤 빛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티누스는 그 빛과 어둠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깊은 어둠에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뜻이 명백합니다 에베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첫째 날의 빛이 어떤 빛이었던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내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버려야 말씀을 거역하는 어두움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어둠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만일 수 있습니다 세속화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속이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데 앞장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숨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어둠에 매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비칩니까? 진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정결함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읽고 칭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어둠을 성령으로 버리는 회개의 영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빛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정리되지 않았다 질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첫 창조는 혼돈된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사람을 왜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첫 번째 만들면 살 수 없어요 해달별이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은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기가 막히는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고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날마다 죽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혼돈을 버리는 겁니다 그 혼돈은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습니다 이웃관계도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옛것을 붙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혼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다 자기 욕심의 일에 정신없고 자기에게 갇혀있고 브란시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동굴의 우상에 갇혀서 언제나 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에게 깊이 갇혀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혼돈이 있다면 오늘 질서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에게 인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활짝 열어져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동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닮아가고 그 사람 내가 죽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세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 보면 18장 11절입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멋진 기도 같죠 그나처 바리세인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의,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다 닫아버렸고 이웃과의 관계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면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잘못은 했지만 정말 회개했고 하나님께 그의 전망을 활짝 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리세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해야 합니다 혼돈에서 질서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어려운 한 해에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인생의 길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자유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외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하는 것 법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법이라는 테두리를 두기도 합니다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 등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자유를 잘 해석한 말일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유하기 위하여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는 것 자유하기 위하여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자유하기 위하여 능력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권력의 종이 된다는 것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물질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것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 능력에 매인다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유에서의 도피 바로 현대인들은 자유에서 도망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간다는 것 무엇이 진정 자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몸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이 되면 진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에게 점점 더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므로 국간에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맺지 말라 너희들 자유롭게 하려고 자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종의 몽예를 맺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가르찬 말입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날마다 죽고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은 정말 점점 더 자유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의 가치에 종이 됩니다 물질과 지위에 매입니다 자기의 종이 됩니다 결국 사단에게 붙들려 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혹은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애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통해 주시는 자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매우 어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코로나19의 재난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관계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히브리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요 나의 삶 전부입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마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교회를 마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움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유하려고요 자유하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유가 있었습니까? 도리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졌습니다 쾌락의 종으로 나락했고 결국은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염렬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었을 때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이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때는 재산의 종으로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재산을 빼앗는 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 역시 그 재산의 종에서 벗어나야 진정 아들의 지유를 회복하고 어둠과 혼돈에서 자유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이 새해에는 결코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자유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돌아와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요한삼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은 내 한 인격을 받쳐주는 뿌리요 기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요 영혼이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그처럼 범사가 잘됩니다 범사가 잘되면 하나님이 강건해지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 사명을 해야 됩니다 저 받은 축복의 능력, 혼돈돈 세상을 질서 있게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 서신에서 너희는 왜 향기와 편지라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꾸고 혼돈된 세상을 질서로 바꾸고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베트남과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해도 더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안 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증거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이 땅을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산으로 변화되는 것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뒷걸음 치며 점점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